한국정부는 구령외교 중단하고 일본군 성례지의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적극 나서라! 진희의 역사무정 세력은 일본군 성례지의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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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라의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. 진실을 알리는 날입니다. 항일, 친일, 밀정정권 불어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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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정부가 어떤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어양지원? 32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가짜 위안부를 얘기했습니다. 여러분, 역사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